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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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올리셨을 텐데 아까 제가 무대 뒤에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 들었는데 아 설레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내가 긴장이 돼요 우리 소녀들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하이 트리플 에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입니다 아 인사 잘 맞았어 너무 기분 좋아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 또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서현입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에스 아기 천재 냥냥이 혜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지우입니다 오늘 하루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최연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유연입니다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라이징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수민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나경입니다 오늘 예쁘고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유빈입니다 오늘 저희의 열정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 다연입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 박수 인사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포토타임이 진행이 될 텐데요 단체로 먼저 진행을 하고 개인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 수 있게 마이크를 한번 내려놓을까요? 네 자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요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단체로 정면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할 건데요 먼저는 처음 포즈는 1번 포즈는 귀엽고 깜찍한 포즈 2번 포즈는 도발적이고 자신있는 포즈 3번 포즈는 러블리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하는 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시구요 하나 둘 셋 우리의 집을 누리도 했을 때 또 4번 포즈는 러블리게이션을 할 수 있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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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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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